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9월 28번 문제, 어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를 함께 봐볼까요, 일단? 처음 보시면요,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중간에 빈칸이 나오지만, 중간에 선택지가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 밑에 부분에서 더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즉,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야만 선택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내면서요, 아, 이게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no surprise래요. 뭐죠? 그렇죠,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that labels, 뭐예요? 나벨들이요. are becoming, 뭐 뭐가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냐면, go to place가 되고 있답니다. 자, go to, go to,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렇죠, 가볼 만한, 갈만한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 라벨 뭐예요? 그렇죠, 식품이나 과자 같은 데 겉에 붙어있는 라벨지들, 상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가볼 만한 장소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언제요? people have questions. 사람들이요, 질문, 뭔가 의문을 가질 때 그렇답니다. 뭐에 관해서요? about how food is produced. 그렇죠,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궁금해할 때 여기 가볼 만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라벨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but, 그러나요? 자, 뒤에 뭔가 일어나네요. 새로운 코넬 대학의 연구 결과는요? 알아냈습니다. that ER을 알아냈겠죠. consumers, 누구예요? 그렇죠, 소비자들이요? crave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crave. 그렇죠, 열망,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좋아해요. 특히 언제요? especially for the potentially. 그렇죠, 잠재적으로 해로운지, 해로움이 없는지. 이거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거 읽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으면 그냥 찍은 거죠. 답이 아니에요. 자, 해로운지, 해로우지 않은지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죠, 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 that aren't included in the product.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아는 어떤 재료들에 관해서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건지는 뒤에 가봅시다. 자, 그 연구소의 연구 결과예요. 어떤, 미안해요. 자, 연구는요? 누구를 연구했냐면 of 351 shoppers, 뭐예요? 351명의 쇼핑하는 사람들의 관한 연구를 했어요. found consumers,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요? willing to pay. willing to, 어떻게 해석하죠? 뭐, 뭐할 의지가 있어요? 뭘 할 의지가 있죠? of premium, 더 많은 돈을 낼 의지가 있답니다. 언제요? when a product label, product label,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free of something. 자, free of는요? 공짜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무가당, 혹은 나트륨이 적어요, 뭐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요. 자,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더, 그렇죠, 농약을 쓰지 않았다. 뭐, 유기농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만 그래요? only if, 뭐, 뭐일 때만 돈을 더 낸다는 거예요. the package, 위에 나오는 라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package가 provide, 제공한답니다. 어떤 걸 제공해요? negative information을 제공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만 더 많은 돈을 써요. on whatever the product is free of. 그렇죠, 이 제품이 무엇이 들어있지 않던 간에, 그렇죠, 무가당, 당이 안 들어있어요. 그럼 당이 왜 나쁜지, 혹은 농약을 안 썼대요. 농약이 없는 게, 그럼 농약이 뭔지에 관해서 제공할 때만 한다는 거죠. 계속 해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요. a food labeled, 어떤 음식이요? 라벨지로 되어 있어요. free of a food dye, 뭐예요? 식용색소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will compel some consumers to buy. 자, compel은 부축이다는 건데, 어떤 소비자들에게요? 부축여요. 뭐 하도록? to buy, 사도록. 그 제품을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네, 그렇죠. 아, 나 우리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나쁜 거 안 써. 특히 뭐 식용색소, 어디에 들어가는 거 있을까요? 뭐 소세지 같은 거. 그렇죠, 소세지가 원래 그렇게 분홍색일 수 없는데, 분홍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even more, 더 많은 사람들이요, 살 거래요. 그 제품을. 언제 사죠? 만약에 그것들이요, 같은 라벨이 정보를 뭐하고 있을 때, 뒤에 가볼까요? about the risks. 그렇죠.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겠죠. 포함하고 있을 때, of ingesting such dyes. 그러한 염료를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다면, 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negative한 information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negative information에 관한 세부 상황을 더 많이 줄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어해요. 위에는, 아, 그렇죠. 위험한 혹은 나쁜 재료들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원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C번 버프십시다. 자, 그런데요, when they get more information about ingredients, 재료에 대해서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are more, 더 어떻게 하겠어요? confident 혹은 insecure이에요. 자, 단어가 좀 어려운가요? 자, confident, 자신감 있는 거예요. insecure은 반대니까 뭐예요? 자신감 없는 불확실한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얻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겠죠. about their decisions,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값을, 값을, 혹은 값어치를 더 높게 줘요. 뭐에 대해서? 그, 자기가 산 제품에 대해서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harmful이 되겠고요.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좀 긴 글이었고요. 예상 외에 상식 밖에 말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아, 밑에, 아까 A번 보셨죠? harmful에 대해서, harmful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문장을 좀 찾아보시고요. B번 같은 경우에도, 앞에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정리해보시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보를 많이 얻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수록 더 부정적이 되는지, 긍정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만한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